조용히 노원이요? 노원아?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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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오늘은 라온이가 다리를 절어서 병원에 갈거에요 자 그럼 가볼까요 이제 병원가자 이제 병원가자 고춧가루 오고 도착 아직도 도착 고춧가루 나 오자마자 모래 너 안 오자마자 모래 이지 나 오자마자 모래 이지 나 오자마자 모래 나 오자마자 모래 미야옹 미야옹 어떡해 오늘 또 아파요 미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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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미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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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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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알았어 알았어 괜찮아 괜찮아 오늘은 라온이와 함께 고양이를 전문으로 진료하는 큰 병원으로 갔어요 다 왔다 응? 다 왔어요? 오늘은 많이 안 울었네 그치? 여기 어디야? 라온아 다 왔다 으아 이제 병원 다 왔어? 아 애기가 고양이인데 다리를 접어가지고 네 네 안녕 안녕했죠? 어? 안녕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. 네 ㅋㅋ ㅋㅋ 嗯? 到底 你不知道什麼 嗯? 櫻子的氣 櫻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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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빨리 갈까? 집 빨리 갈까? 라온이 무서웠어? 라온아 라온아 집에 왔어 집에 왔어 집에 오는 줄 알아? 어? 일어났어 라온 보다는 안 오는 거 같아 라온이 이제 집에 온 줄 알겠어? 집에 온 줄 알았나 봐 그치? 드리븐드리븐 하는 거 보니까 익숙한 냄새가 나는 거 같지? 이 전까지 숨어 있다가 집 끝에 오니까 갑자기 냄새를 맡으면서 주위를 두리벌거리네 자 이제 다 왔다 집에 왔다 집에 왔어요 또 일어났어 또 일어났어 자 또 일어났어 또 일어났어 아 왔어 라온이 어디 가요 라온이 어디 가요 음? 음 음 음 동생 병원 병원에서 들은 라온이의 상태를 말씀드릴께요 처음에 진료실에 들어가서 손으로 만져서 진료를 하는 촉진을 했어요 진료해 본 결과 다리를 붙는 증상은 확인되지 않고 연발 운도 들리지 않아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았어요 라온이의 현재 상태에는 뼈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해요 엑스레이 촬영 후 진료에서는 스코티시 폴드 유전병인 고령골 이형성증도 발견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높은 곳에서 착질하다가 접지르거나 고관절 부분에 뼈와 통증이 생기는 걸 수 있다고 해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관절 영양제를 잘 먹이면서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큰 문제가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오엉 안 wonders 둘 둘 뭐 둘 셋 둘 셋 셋 둘 다 먹자 아 Meyer 여주씨가 쫓아다녀 수리야, 너 들어갈래? 수리야, 너 들어갈래?